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시행된 9월 모의평가에 대해 초고난도 문항을 의미하는 킬러 문항을 없애고 EBS 연계율은 50%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은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의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어,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고 수학과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의 영역 등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